으 또 눈이 올라라 뭐 또 또 이모양이야 아 연탄도 이제 몇장 안 남았습니다 흠 안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토바이도 있고 있을건 다 있어요. 우리 집보고 사람들은 위로라 위로라고 그러던데 어머니 챙기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면 기본 11시 12시가 되니 돈벌이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연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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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탄 x2 연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남쪽에는 보소식도 걸려오던데 우리 동네는 아이 또 고소식은 카냐 오늘도 눈이 올라오 날씨가 우중퉁 해지는데 아이고 딴가는 몰라도 눈 좀 고만하셨으면 좋겠고 올겨울은 하여튼 요거 여기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나마 상당히 편했어요 여기가 뭐 어떨지 한길 가까이 눈이 오는데 지붕을 요거 사소한걸 했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올겨울은 통행을 했습니다 자 자 이제 어쨌거나 택시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아 아 아 아 아 20 한 작DS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국물 좋네. 국물 좋아. 어우. 국물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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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2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참 먹고 잔다는 게 도브가 끝내주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김치찌개가 아주 끝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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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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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부가 맛있네. 어머니 목욕시켜 드리고 연탄 제 버리고 연탄 들여 놓고 그래 생활인지 몰라도 밥맛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